등록사항 정적 등록사항 정적 자 이번 시간은 110페이지 보시면 등록사항 정적이 나오죠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같이 할게요 등록사항 정정 일단 등록사항 정정이 뭐냐 개념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시험에 출세 빈도도 높은 그런 부분이죠 등록사항의 정정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니까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을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얘기하죠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을 무엇이란다 등록사항 정정 그럼 하나씩 보자고요 등록사항 정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딱 두 가지의 개념이죠 하나는 토지 소유자가 정정해달라고 오류를 발견하게 되면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해달라고 무엇하면 돼요 신청하면 돼요 근데 지적소관청이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보다는 직권에 의한 등록사항에 초점을 맞춰서 시험에 출제가 더 많이 되고 있고요 좀 이따 정리하고요 등록사항 크게 몇 개? 두 개 등록사항 크게 몇 개? 두 개 하나는 무엇?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 지적은 소유자보다는 토지의 표시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만큼은 소유자가 더 중요합니다 먼저 소유자부터 먼저 볼게요 소유자의 어떤 오류를 발견했어요 소유자의 등록사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데 오류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토지가 등기되어 있는 토지일 수도 있고 등기가 아닌 미등기 토지가 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있을 때 만약에 등기된 토지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서 제공한 거? 등기관서에서 등기소가 되겠죠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무엇하면 된다? 정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것은 전부 다 앞에 뭐가 들어가요? 등 등 등 등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등등 등등 이렇게 들어가요 앞에 다 뭐가 들어가요? 등자가 다 들어간다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등기사항 증명서 교재 보시면은 교재 여기에 112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112페이지 맨 위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정정 그 부분을 봅니다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등기필증 아직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등기필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필정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완료통지서하고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하고 등기전산정보자료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소유자를 무엇하면 돼요? 정정을 하면 된다 이거입니다 앞에 뭐가 들어가요? 등등 등등 여기에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등자 안 들어가는 것을 쓰면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게 나왔죠? 등기신청접수자 이 접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등기를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으면 거기에 접수번호라든지 접수연어리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등기신청접수장은 정정을 할 때 소유자를 정정할 때 서류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등기된 토지는 이렇게 가능한데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미등기 토지는 어떻게 정정할 것이냐 가족관계 등록사항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증명서 가족관계 등록사항증명서를 가지고 가족관계 등록사항증명서를 이용을 해서 소유자를 무엇한다? 정정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옛날에는 호조등본이었거든요 등등등등 호조등본 그러면 호조등본이 답인거죠 여기 서류가 아닌 것이라면 등기된 토지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이러한 서류에 의해서 정정을 할 것이고 등기 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 등록사항증명서로 하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것은 등기된 토지는 직권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나 미등기 토지는 오로지 무엇에 의해서만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자의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있는 것을 소관청이 알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얘는 신청에 의해서만 그럼 뭐는 안 돼요? 얘는 직권정정은 안 된다 직권정정은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페이지로 다시 와서 110페이지로 보시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정정 해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쪽이거든요 토지 표시 여기서 이것만 하나 기억하세요 정정으로 인해 가지고 경계하고 면적에 무엇을 가져올 수 있다? 정정으로 인해서 경계와 면적에 변경을 가져올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럴 땐 당연히 경계와 면적에 변경을 가져오면 측량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제출을 해야 되냐면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에 의한다라고 봐요 측량 성과도에 의할 것이고요 만약에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뀔 때는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무엇을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해야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110페이지로 보시면은 기억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경계 또는 면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제출할 것이고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토지 소유자 신청에 따라서 신청에 따른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된다 그 앞에가 중요하죠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따른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는 승낙서가 들어와야 된다 즉 결과적으로 이렇게 면적과 경계가 바뀌잖아요 그럼 얘는 신청에 의해서는 정정을 할 수는 있으나 직권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또 같이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의미냐면은 토지 소유자가 공부를 딱 봤더니 자기가 생각한 거하고 좀 불일치하더라 이겁니다 오류가 있는 걸 발견했어 언제라도 지적소관청에게 정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경우는 그 법에 정정사유가 딱 있다 이거죠 무조건 다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아홉 가지 아홉 가지의 정정사유를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거 외에는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 또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 아홉 가지는 여섯 개와 세 개로 저는 구분해서 설명해 드려요 여섯 개와 세 개로 구분을 해서 설명해 드리는데 이 여섯 개는 대부분의 지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요 잘못 다르게 잘못 다르게 라는 지문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세 개에 대해서는 그러한 지문이 없습니다 세 개부터 먼저 볼게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3번입니다 디귿을 보세요 디귿 1필지가 111페이지 디귿 보시면 돼요 중간에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 또는 이메 등록되어 있다 이게 디귿을 보시면 이게 두 개의 도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어떤 한 필지가 이렇게 이쪽 두 개의 도면에 걸쳐서 이렇게 등록이 딱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이 경계가 부합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 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이거입니다 그런데 공부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은 똑같다 이거야 그럼 이거를 직권으로 무엇을 시킨다? 부합시키는 거예요 경계를 부합시키는 거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비읍 비읍이 바로 뭐냐면은 다음 시간에 나오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지적측량 적부심사라고 하는 것은 성과에 뭐가 있을 때 측량을 하게 되면 성과가 나오거든요 성과가 나오는데 성과에 무엇이 있을 때 성과에 다툼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적부심사예요 그 적부심사 의결서에 경계와 면적을 정정해라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것이 소관청이 전달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그러면 소관청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정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옷 이응이죠 이응 이응에 이제 뭐라고 쓰이냐면은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무엇이 있다? 통지가 있다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가 있을 때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는 잘못 따르기가 없잖아 하필 등기 각하에 따른 통지가 어떤 개념이냐면은 하필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에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지적에서는 합병이라고 하는데 토지를 합병한다고 하는데 부동산 등기법으로 가서는 하필이라고 그래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두 개가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전 시간에 뭐를 했어요 합병할 때 합병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졌죠 근데 소관청이 이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해버린 겁니다 나중에 추후에 등기관이 하필 등기를 신청해 토지 소유자가 하필 등기를 신청을 했을 때 등기관이 심사를 합니다 하필 등기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다 보니까 하필 제한 사유에 걸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필을 하게 되면 합병하게 되면 소관청이 공부상의 경계를 말소하잖아요 근데 등기관이 하필 등기를 못해주겠다라고 각하를 해서 소관청에 통지를 합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소관청이 합병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병을 한 거겠죠 통지를 받으면 다시 원위치 다시 복구를 해야 됩니다 정정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세 개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이 없어요? 잘못 따르기라는 말이 없고 나머지 여섯 개 기역, 니은, 리을, 미음, 시옷, 지읏 이렇게 여섯 개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섯 개에 대해서는 뭐가 있어요? 잘못 따르기라는 말이 있더라 이겁니다 기역은 뭐예요?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동일하게 공부를 정리해야 되는데 토지이동정리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되면 결국은 소관청이 잘못한 거죠 그 다음 니은 되게 중요합니다 니은에 뭐라고 써요? 면적에 증감이 있다 없다 면적에 증감 없이 요게 핵심입니다 면적에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이걸 우리 위치정정이라고 그래요 줄여서 만약에 니은에 면적에 증감 있다 그럼 틀린 거죠 조심하시고요 리을, 공부를 작성을 잘못하거나 제작성을 잘못한 경우 미음, 지적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시옷, 입력을 잘못한 경우 지읏, 면적 환산을 잘못한 경우 면적 환산 면적 환산 설명해 드릴까요? 면적 환산을 잘못한 경우 면적 환산은 누가 할까요? 소관청이어야죠 197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공부상의 면적은 무엇으로 동료했다? 공부상의 면적은 평으로 동료했습니다 그러나 1975년도에 그때 당시 지저법이죠 지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이 바뀝니다 평을 제곱미터로 무엇을 해야 돼요? 환산을 해야 되겠지 환산을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 121분의 얼마 400을 곱해가지고 요렇게 환산을 합니다 누가 잘못한 거? 환산 누가 해요? 소관청이 그럼 소관청이 잘못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게 대표적으로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첫 번째가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 면적에 증감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지적측량을 잘못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대장하고 대장하고 등기가, 등기부가, 등기 기록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불일치에 관한 사항이 토지의 표시였다 이겁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 얘가 잘못된 거죠 오류 있는 거 아니잖아 잘 나와요 이것도 근데 저기서 설명했던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를 무엇하는 경우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 네 가지더라 이렇게 잘 기억하실 것 그 다음에 112페이지를 보시면 4번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의 관리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지적서 관청은 토지 표시가 잘못이 있음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를 작성하고 결의서에다가 뭐를 써요? 그 사유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대장의 사유란이 있다고 했죠 그 사유란이 뭐라고 쓴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통제하도록 돼 있어요 다만 지적서 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통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번을 설명해 드리면 소관청이 등록사항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유란에다가 뭐라고 써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고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합니다 잘못됐으니까 와서 정정하라고 그런데 이 등록사항 정정을 직권으로 할 수 있다면 굳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에는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적은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적어야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것도 이건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소재가 바뀌는 거잖아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12페이지에 법률 85조 1항과 2항 그래서 오른쪽에 같이 써놨죠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본부여적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본부여적에 속하게 되면 누가 지적서관청은 지본부여적의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공법 공부하다 보면 도시개발법 공부하죠 도시개발사업도 이것도 바로 무엇이다 토지이동이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 이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요 토지이동 신청은 도시개발사업에서의 토지이동 신청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사업의 시행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써놓고 책 한번 볼게요 사업의 시행자만이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누가 나오면 틀릴까요 여기서는 토지소유자 나오면 X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사업의 시행자만이 자 도시개발사업을 착수하고요 이것을 변경하고 완료할 때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누가 신고하는 거예요 사업의 시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며칠이다 기간 중요하겠죠 기간은 15일 이내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자 우리 전 시간에 축첩변경에 있어서의 토지의 이동시기는 언제였어요 확정공고였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토지의 이동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공사가 중공된 때예요 공사가 중공된 때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자 여기 도시개발사업 등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넓은 의미의 토지개발사업을 의미하는데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토지개발사업이 열 몇 개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교재는 넣어놓지 않았는데 그 토지개발 사업 중에는 농어촌 정비사업도 있고 뭐 택지개발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113페이지 볼게요 1번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개발사업에 신고해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 그게 한 열 몇 개가 돼요 그것까지 여러분들한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누가? 시행자가 동그라미 2번 그 사유는 며칠이나 해야 된다 15일이나 해야 된다 3번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 우리 공법 공부하다면 환지 공부하죠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 신고로서 가름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도 누가 신청해요? 시행자가 근데 회사가 파산이 되어버렸어 그러면 신청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누가? 시공을 보증한 자 입주 예정자가 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11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토지이동의 신청 이렇게 나와요 누가 한다?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해야 되는데 자 113페이지로 다시 와서요 법률 위에 86조 사항을 봅니다 사항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토지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에게 요청하더라 이겁니다 조심하셔야 잘 보셔야 돼요 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그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소관청에게 이동을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14페이지 맨 위에 뭐가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토지의 이동 시기는 언제가 된다? 공사가 중공된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토지이동의 두 번째 블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는 토지이동 쪽의 마지막 신청을 해서 공부를 정리를 하고 등기를 촉탁하는 그 부분까지 정리를 해서 이 토지이동 전체를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링셀 사람을 한번 expanded 한 번 더 링셀 사람을 doubt estab엽 atm